안녕하세요 부자부자TV의 흥부자입니다 오늘 지금 현지시각 8시 2분인데요 지금 낚시하러 갑니다 그때 농구 드립을 하고 나서도 갔거든요 갔는데 엄청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탔고요 정부자님과 일부자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볼게요 고! 여기 지금 거제도 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쪽 동그라인 저쪽에서 낚시를 할게요 근데 여기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영상이 5일안에 조회수가 50회가 올라가면은 커버댄스 하나를 더 추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또! 아 식당해 또 들고 아 됐어 됐어 그냥 가 아 빨리 들고 그냥 들어 손으로 손잡이 있잖아 이거? 응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네 아 네 Evet 고도는 그랑 본공주 땜 땜 땜 땜 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홍보자님 오오오 잡았다. 엄마 잡은거 같아. 잡았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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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거의 1분만에 잡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인증샷 해줘야지. 저 얘 못들어요.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아아 못한다. 낚시반에 보다 얘가 훨씬 더워요. 철수. 어후 요거를 으음 내 이걸로 손을 잡았네. 같은 영상 아닙니다 네 내려놓으세요 이서준 강태공 대단하십니다 세번째 마리 지금 한 10분 됐나요 낙대 내려놔 얘는 옆으로 움직여요 대단합니다 낙대 내려놓으니까 정부장님 용치 널내기 낙대 낙대 바늘이 있어 바늘 낙대 그냥 낙대 제가 지금 고등머리 잡았습니다 10만원 획득 강태공 거기에 지금 용치 널내기 또 정부장님 내려놔 내려놔 숫자 올라가지 원 투 쓰리 응 고등어 승부자 고등어 획득 획득 시몬노 획득 고마워 축하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용치 널내기 잡고 가시가 막 이렇게 있는 못난이 물고기 고마워 고등어 까지 잡은 다음에 지금 너무 더워서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아이스크림을 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잠깐만 이 영상을 끝나기 전에 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영상이 5일 안에 50회 이상이 올라가면 커버댄스 하나를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